내일은 새벽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북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산지에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7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아 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발낮입니다.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7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더욱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4미터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